오늘 저녁에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비는 밤에 충청권과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되어 비가 오다가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권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친 뒤 늦은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7에서 29도가 되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점차 떨어지며 쌀쌀하게 했으니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일 새벽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지리산 부근에 50에서 120mm, 제주 산지에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40mm, 그 밖의 전국에는 2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비는 매우 강한 난풍으로 인해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느껴졌던 초여름 날씨는 이번 비가 그친 후 주춤하겠고요. 금요일에 남부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요. 급격한 기온 변화를 인해 건강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